저렇게 앞선 싸움 계속 걸어주고 그 이후에 랭크킥 넣어주고요. 저런 걸 계속 다양하게 시도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찾아야죠. 특히나 테이크다운, 몸싸움 상황에서는 배명호 선수가 굉장히 유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. 오! 라이트! 들어갑니다 배명호, 배명호! 기회요! 파운딩, 파운딩, 파운딩! 내리껏 보고 있는 배명호 선수입니다. 2라운드 초반 승기는 1번 배명호! 파운딩 들어갑니다! 소우자 위기이고요. 자 배명호 다시 한번 라이트, 라이트! 파운딩! 왼손, 오근손! 공들하면서 경기! 마무리됩니다. 배명호, 배명호, 배명호입니다. 1차 방어졘 완벽한 승리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2라운드 시작하면서부터 앞선 펼치면서 오른발 레그킥 계속 타격에서 오르를 좀...